병원 갔다 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화성병원에 도와주셔서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건수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해서. 어딨죠?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목하고 얼굴하고 손 세 군데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너무 감사하죠.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죠. 잘 됐다. 다 이렇게 좋아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보람된 거고. 저희는 사실 여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줄 서고 이런 소식이 저희한테 귀까지 들려온다면 그만큼 더 바랄 건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더 드릴 말씀 있어요?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당장 내일부터 매출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진짜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문 대표님이랑 제스님 문 대표님 만족하시니까 그랬더니 고생 많이 했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고 손님 다 친절하게 하고 두 쪽 딱 두 쪽 그러니까 맛보기로 응? 응? 안 먹어. 아, 감사합니다. 와, 잘한다. 아, 이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셨어. 아, 깜짝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셨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뒤에 보시면 경희대 학생들 시식단 제가 또 모집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힘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 못했거든요. 눈물 나오려고 해요. 괜찮으셨어요? 눈물 나온다고.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죠.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도 해드리고 빨리 들어가자. 아니, 잠깐만. 학생증 검수해야 돼, 학생증. 학생증 있어야지, 콜라 서비스야. 당연하죠. 과잠 입었으니까 됐어요. 과잠, 과잠,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냉철한 평가 부탁드려요, 진짜. 네, 4명씩 앉아. 우와, 나왔다. 우와 소리 나왔다, 지금. 퀄리티 어때? 7,900원짜리 냉탐을 여기다 준다고. 자, 여기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불이 없게 했네, 불을.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다 놓을게요. 이거 봐, 바로 사진 찍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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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